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거에요 이번에 어떤거냐면 아까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얼핏 들었는데 기도를 나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많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기도를 가면 뭐 많이 좋아지나요? 어우 많이 좋아지죠 어떤게 좋아지나요? 아니 군만 해서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아 군만 해서? 응 해놓고 나서 풀고 기도를 산천에 가서 대주님이든 기주님이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다 그렇죠 저하고 인연 되신 분들은 그걸 다 해주고 나니까 손님들이 빨라요 속성과요 성격이 급하니까 더 빠른거죠 아 빠른거죠 가서 기도를 남들 뭐 예를들어 다른 선생님들은 아 나 오늘 하루만 갔다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막 3,4일동안 막 그거만 대라 대라 이렇게 한거에요?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냐면 뭐 예를들면 산이 한곳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강원도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뭐 설악산도 있고 다 돌아다니는데 제주도 백두산까지 다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대라대라 이렇게 비는거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응 아 이거 뭐 대라대라가 아니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대주님 성실을 대면서 대주님 살려달라 기주님 살려달라 성불보기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거죠 근데 예를들어서 선생님 백 아 이건 좀 이따 제가 할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저 즉흥적으로 좀 많이 질문을 드리는 편이라 예를들어서 선생님이 기도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잠깐 또다시 기도 가진 않죠 가죠 가요 왜냐면 전화가 와서 사람마다 살면서 껀껀이가 생기잖아요 나는 내가 분명히 이걸 빌어주고 왔는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손님이 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계시잖아 다 각자 틀린 요구사항이 있으면 법당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나가서도 산천에 그 대주님의 성씨를 가지고 고향을 가면 본주 본산을 많이 들어가 주죠 아 일부러 선생님 직접 가는거에요 그 제가 집에 성부를 보려고 그러면 그 집에 본주 본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빌어주는거죠 음 그러니까 빠르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나만의 그냥 노하우죠 선생님만의 노하우 알겠습니다 흐흐흐 흐흐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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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